광주시가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등을 돕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수출지능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의 본사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중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도는 2023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등 수출 관련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2022년과 2023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개척활동과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등으로 자금은 업체당 3억 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 융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지원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수출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해 국제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용자지원계획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일로광주 정지현입니다.